자, 며칠 전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날 고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뒀었어요 오늘은 그날 남은 삼겹살을 활용해서 맛있는 오삼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조금 특별하게 오늘은 백종원님의 유튜브 레시피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같이 입맛 없을 땐 오삼불고기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낭만요리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오삼불고기 오징어 두 마리 기준으로 재료들의 계량은 종이컵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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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삼불고기는 삼겹살을 팬에 먼저 충분히 구운 뒤 고기에서 만나요 고기에서 나온 기름으로 오징어를 볶는 방식이에요 삼겹살에서 나온 기름의 풍미가 오삼불고기의 깊은 감칠맛을 만들어 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